김으로 쪄야되는데 이빨이 나가지구 아 맛있겠다 근데 물을 더 넣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빨 빠지는 옥수수가 맛있어 아 뜨거 응 니가 아는 줄 알았지 니가 아는 줄 알았지 뭐라구 아 수수가 다 익어가지고 잘 여물었네요 수수는 잘 쉽게 여물었습니다 그 이빨 그 강아지 내꺼 강아지 강아지 어제 이 옥니백이 있다 저 옥니백이 뭐야 저기도 있어 쏙쏙 담자 니꺼래요 그거는 이빨 빠진 애들 응 이빨 빠진 옥수수가 더 맛있어요 아니 아까 이 소치 물이 막 찍찍 나오더니 아니였어 새는게 맞아 어느 순간에 막혔어 아니에요 저기 왜 안 했는지 알아 나는 이를 알았어 저기도 계속 나왔대 저기 옥수수수염이 구멍에 지금 막혔어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장님 저 옥수수수염 빼봐 오빠 옥수수수염 빼봐 옥수수 다라로 막 쫙 나가면 어떻게 해 아니 저거 빼봐 이제 그런게 아니고 부뚬하게 올라갔던 물이 아닌데 이ELLER 이렇게 똘을 떨어졌거든요 아니 그러면 쫄쫄쫄쫄쫄 요거 빼봐 요거 빼봐 옥수수수수염 빼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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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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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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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담지야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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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했던 게 구했던 게 이따가 하니까 쫄롱이 나왔네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흘렀어요 이걸 왜 쏟아 앉아 지금 거기 나오잖아 지금 나오잖아 실 싸잖아 실 그러니까 좀 싸네 그거 참 나오긴 나오네 실 싸잖아요 빨리 빵꾸가 나서 나 땜에 해야 돼 아까 내 끈는데 해보니까 계속 내 쏘는데 뭐야 그러니까 피 쏟아진다 또 빨랑가 아래 문자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왕하고 들어 내가 이거 찍어줄게 가 들고 저기로 가 야 너희들 아주 의형제 같다 의형제가 아니지 의형제가 아니지 의담매 오 비온다 비온다 비가 와요 또 비가 오네 꼭 일을 하려면 비가 오니 옥수수 대륙이요 다시 내려가 옥수수 대륙이요 옥수수 대륙이요 옥수수가 엄청나 미끄러워 미끄러워 안 돼 옥수수 먹어야 돼 이제 오니 내 나 이제 옥수수 먹어야 돼 옥수수 먹어야 돼 하기